. 깔끔한 냉장고에요? 굉장히 먹을게 많죠? 하지만 하루이틀이면 다 사라진답니다 나 왜 표정이 저래? 그니까 옛날에는 축구스럽지도 않나? 씨를 낭비하는 실력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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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았 수 없는 네 마요 아크 습관 아크 습관 아크 습관 직전이었어? 네 마냥 편하지말라 나갔고 어! 야! 야! 야 되게 재밌는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잊었어 아 진짜 안 되겠네 아 형 와 아 이게 야 야 우리 집에 연예인 왔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